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시간에 걸쳐서 세무실무자를 위한 토지수형 양도세 실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양도는 주택이나 건물의 양도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다른 감면 적용이 되고 또 모두들 아시다시피 지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단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거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할 거고 두 번째는 공익수용을 통한 토지양도는 일반적인 토지양도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 경우를 더 많이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토지양도의 양도소득세 학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살펴보시면서 하나하나씩 좀 더 공익수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익수용 토지양도소득세 개설하실 때 다양한 실무문서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 실무문서들을 접하기가 또 쉽지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많은 실무문서들을 좀 예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실무에 바로 접목할 수 있도록 많이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책 보시면 그 파트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제가 페이지 수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책에서 바로 페이지 수를 찾아보기 쉬우실 거고요. 첫 페이지만 252페이지를 제가 올려놨는데 이 페이지를 올려놓은 이유는 지금 2019년 말부터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죠. 거의 3기 신도시 등 전국에 수도권 뿐만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공익수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많이 들어들 보셨을 텐데요. 남양주 왕숙이나 하남 교산 그리고 고향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같이 다양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큰 보상액이 지금 수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용 양도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몇 년간 아주 많은 케이스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22페이지에 있는 공익수용 절차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익사업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국가 등의 공적기관, 주로 LH나 도로공사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재정자금을 투자하여 진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가장 처음 진행 절차는 사업인정입니다. 사업인정은 LH 도로공사나 마음대로 사업을 한다고 마음대로 진행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그거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업인정 고시를 받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다가 공사를 하겠다. 지용 도면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조서나 물건조서를 작성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땅들을 전부 다 수용을 한 다음에 새로운 주택을 짓는다거나 도로를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열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열람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해서 평균 산술된 감정평가 가액으로 보상액이 선정이 되십니다. 보상액이 나오게 되면 각 사업시행자가 알려준 그 보상금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은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협의가 이 가격이 내가 받는 보상금이 마음에 든다. 그럼 협의를 성립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고 보상금이 바로 지급되게 됩니다. 하지만 보상금의 액수가 내가 원했던 것보다 적다 라고 하시면 이 협의 불성립에 돼가지고 수용 재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재결에 따라서 소송 진행 절차를 가게 되고 보상금 증액이나 잔여지 보상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수용 일정표 예시를 하나 올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17년 11월 29일날 주민 공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구지정이 18년 7월 2일날 있었죠. 이때가 사업인종 고시문인데 바로 뒷페이지에 제가 사업인종 고시문을 바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년 12월 4일부터 협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주들이 보상금 내역을 받았고 이에 따라서 바로 보상금을 수령하실 분들은 바로 협의 절차를 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보상금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수용 재결을 바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청을 진행하고 또 감정평가서를 고용해서 다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2020년 8월쯤에 수용 재결을 하게끔 지금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진행 절차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업인종 고시문 예시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방금 앞에 봤었던 수용 예시문의 그 사례인데요. 읽어보시면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에서 어떤 관련법인지 나오죠.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에 따라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그래서 18년 7월 2일에 국토교통부 장관하에 고시를 올리게 되는 거죠. 양도소득세 신고하실 때 이 사업인종 고시문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시문을 찾는 것도 일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검색이 또 안 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시문 검색 사이트를 제가 두 개 올려놨어요. 이렇게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랑 그 다음에 루리스라고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검색을 하시면 금방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도 쉽게 그 해당 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도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쯤에 본문 보시면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권리를 또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익사업에 대한 개요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보상 대상 및 열람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본인의 토지지번이 있으면 보상 대상이 된다라고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책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수용을 시작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도 이제 LH 공식 자문을 하고 있고 한데 이거 보상금이 어떻게 산정되느냐 이거 궁금하다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렇게 산정이 되는데 주 업무는 이거는 감정평가사님들이 하지만 저희도 이제 대략적인 것들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좀 상담을 하실 때 납세자에게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을 말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면적이죠. 그 다음에 제곱미터당 가격이 나오는데 대부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을 곱해서 그 토지 보상금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가 뭔지가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가 뭐냐면 토지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조건이 유사하죠.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대표성 있는 토지 50만 필지를 선정해서 적정 가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이나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가 이렇게 몇 개씩 있어요. 그래서 2011년 이후에 통계치인데요. 보상착수 평균 단가가 공시지가 대비 1.48배 수준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상담할 때 주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1.3배에서 3배 내외를 곱하면 토지 보상금의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2배 많이 수렴하니까 이 정도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거 가격에 따라서 세액 차이가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어디서 살펴볼 수 있느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 보시면 제가 그냥 가장 위에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을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보시게 되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바로 한 두 개 나오죠. 그래서 개포동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의 공시지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랑 가장 유사한 걸 어떤 걸 찾을 수 있냐면 첫 번째로 무조건 용도지역이 같으셔야 돼요. 여기 용도지역 보시면 자연 녹지지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토지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면 자연 녹지지역 거를 갖다 대고 비교해가지고 계산을 산정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연 녹지지역인 거 꼭 살펴보시고 여기 두 개의 예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 녹지지만 가격이 아주 천차만별이세요. 하나는 110얼마고 하나는 30얼마잖아요. 큰 차이가 날 수 있으세요. 이런 것들 주변에 꼭 내가 비교표준지에 어떤 걸 쓰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31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아 나는 보상금이 낮아서 불만이다. 그 다음에 나는 잔여지를 보상 못 받아서 불만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수용 재결,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갔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겠죠. 고객분들은. 세금 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상담을 해드려야 저희의 신뢰가 쌓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2017년하고 18년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통계치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데이터를 알고 계시면 상담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로 1600건의 의견을 내비쳤는데 이 중에서 수용된 건이 644건, 한 40% 정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토지 소유자의 의견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아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재투자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엔 잔여지가 많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644건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어떤 게 수용이 되었느냐 보시면 역시 가장 많이 했었던 보상금이 75.9%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의신청을 첫 번째 단계에서 하시게 되면 감정평가를 새로 하게 되고 해가 바뀜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보상금이 2% 정도는 거의 다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도 많으세요. 아니 국가에서 땅을 강제로 가져가는데 내가 왜 세금까지 내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분명 전에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판결문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금을 무조건 부과해야 되는 과세 대상이란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러면 이제 공익수용을 하게 되면 세법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느냐 많이 물어들 보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익수용 감면 중에 하나죠. 공익수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변화가 있어요. 예전에 89년도부터 그때는 100% 감면이 됐었죠. 쭉 내려오시는 거 보이실 거예요. 가운데 07년에서 09년쯤에는 보상률이 5% 정도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19년인 12월인데 20년에 개정된 사항이 여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치는 우선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현금 보상 받으시면 10% 그 다음에 채권 보상 받으시면 15% 그 다음에 3년 만기 채권이다 그러면 30% 그 다음에 5년 만기 채권이다 그러면 40%의 감면율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페이지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 세목이세요. 왜 LH나 세무사에서 신고를 안 해주느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세무대리인이 세무사를 고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신고를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신고를 안 하시게 되면 무신고 그리고 세금을 납부를 안 하시게 되면 미납의 때는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랑 납부지원 가산세를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제때 신고를 꼭 하시고 납부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면 검토나 절세 플랜을 준비해서 보상금을 키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상금을 증해가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겠지만 보상금에 따른 세금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돼서 그 토지 소유자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금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말보상 예정 같은 경우에는 꼭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의 사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실제 경험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재결을 가셨어요. 두 필지를 갖고 계셨고 그래서 두 필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을 가겠다. 하나는 10억, 하나는 30억이었습니다.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상금 증액을 가서 4천만 원을 증액을 받았고 공익수용 감면이 1과세기간, 그러니까 1년 동안 1억 원이 한도인데요. 1억 원을 감면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시면 결국 더 큰 이득을 보셨던 거는 세법적으로 간단하게 1억 4천만 원 이를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저는 1억에 짜서도 좋았을 거라고 봐요. 이건 이제 산술적인 수치니까 참고를 하시는 거예요. 10억짜리 하나를 19년 지금 말이니까 올해 하나를 먼저 보상을 받는 겁니다. 보상을 받으면 공익수용 감면이라 적었지만 사실 자견 감면이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1억 원까지 자견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억 원에 대한 감면을 받고 그 다음에 20억짜리가, 20년도에는 30억짜리가 하나 남아있잖아요. 이 30억에 대한 재결만을 가시는 거예요. 비율을 따져봤을 때 3천만 원 정도 보상금이 증액됐을 거고 그 다음에 해를 바꿔서 팔기 때문에 누진세율로 인해서 절세되는 게 한 4천만 원 정도 되십니다. 거기다가 감면을 2해에 1억, 2해에 1억을 받기 때문에 1억 정도를 더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적어놓은 게 2억 4천만 원이 이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2억 7천만 원이 이득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까지 따져보셔서 보상금 증액하고 세금 절세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파트2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2 41페이지부터 보실 텐데요. 이번 파트에서는 공익수용이 시작됐다. 그러면 어떤 서류들을 많이 받아보시거나 어떤 서류들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토주에 대한 사항들을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먼저 수용보상금 명세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수용사업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보상금 내역 명세서를 한번 올려봤어요. 대부분 어떤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지번, 현황, 편입면적, 지분, 금액 이 정도 사항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또 모든 정보가 나와있진 않으니까 다음 페이지에 있는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보상을 받겠다고 해서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그 해당 사업 시행자죠. 여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네요. 여기서 양도소득세 신고용으로 이 문서를 주는 겁니다. 이 문서를 받게 되면 가운데쯤 보시면 수용 근거가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근거법령, 공공주택특별법, 사업인정고시일 언제, 18년 7월 언제, 그 다음에 고시번호도 알려주죠. 친절하게. 그 다음에 바로 아래 보시면 보상금 지급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보상금액을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 중에서 현금보상액만 다 받으셨네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수용감면에서는 현금보상액 10%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만기채권을 받았다. 그러면 3년 만기냐 5년 만기냐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질 테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일반채권을 받았다. 그러면 15% 감면율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옆에 대토보상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세부사항이 더 나와 있으세요. 이런 서류들을 납세자한테 요청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앞에 페이지에서 보셨던 보상금 명세서에는 그 받은 금액 전체 금액에 대한 예시만 나와있지 이게 어떤 걸로 받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필지든 두 필지든 자기가 보상금을 받고 싶은 방식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42페이지에 보면 이 표가 나와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확인할 건 가장 간단합니다. 지번, 지목, 지적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용계획확인서 등 가장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발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대비를 해보셔야 되죠. 매칭을 해보시고 맞는지 틀린지 여기서 지목은 이제 첫 번째 지목은 목이네요. 그럼 목장용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적 천제곱미터가 있네요. 혹시나 가끔 이 부분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틀리지 않도록 하나씩 하나씩 살펴본 다음에 사업시행자한테 그거에 대해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수정 요청하셔야겠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현황 지목으로 세법상 판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현황 지목이 가장 중요하세요. 왜냐하면 지목에 따라서 모든 감면이나 이런 것들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황 지목 첫 번째 거 보시면 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목은 실질적으로 목, 목장용지로 되어 있는데 현황 지목은 창, 창고용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요즘은 이걸 바로 확인하기 아주 쉬워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그러면 지도를 제가 진짜 살펴봤어요. 지도를 살펴보시면 파란색 지붕이 되어 있으시죠. 그러면은 이게 진짜 축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옆에 보시게 되면 롯데 샘물대리점, 무슨 빙과 이런 식으로 사업자가 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딱 유추가 돼요. 창고 임대업을 하시면서 그 임차인 분들이 여기다 사업자리 이런 걸 내신 상태라는 얘기죠. 여기서도 이제 다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면 한 번 더 로드뷰를 볼 수 있겠죠. 로드뷰를 보면 이렇게 누가 봐도 축사용지는 아니에요. 딱 보시게 되면 창고같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차 되어져 있고 창고같이. 그러면 이분은 아까 목장용지 같은 경우에는 축사용지에 따른 감면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받을 수가 없고 공익수용에 따른 감면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역이라면 개발주용구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지 축사용지 감면을 신고서에 넣으면 안 되겠죠. 현황 지목이 가장 중요하세요. 꼭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보시면 수용 토지의 경계선이 기존 현황대로 토지를 사용한 것이 적합하지 않을 때 확대 수용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잔여지에 대한 확대 수용인데요. 첫 번째 지목 보시면 1000제곱미터인데 편입면적이 이 중에서 900이에요. 그러니까 100이 남는 거죠. 그럼 100을 내가 따른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았을 때 정말 쓰기 어려울 수도 있겠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이걸 더 수용해 주십시오. 라고 사업시행지한테 확대 수용을 요청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 잔여지가 수용이 되면 또 그에 따른 보상금이 늘어나실 거잖아요. 그럼 이에 따른 세금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보상금 산정 재결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필지가 있으면 지금 연말이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번 필지를 먼저 양도를 권해드릴 것 같아요. 이번 필지는 재결을 가더라도 혹시 재결을 가서 5%가 상승이 됐다. 그러면 2억 5천만 원보다는 4억 5천만에 대한 재결이 더 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결 갔을 때 합산이 됐을 때 양도 소속세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해를 바꿔서 각각 감면을 받고 그 다음에 다음에 하나에 대해서 감면을 받아가면서 누진세율도 이득을 보고 재결도 가서 금액도 증가시킬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두 번째 필지는 전이고 현황지목도 전이에요. 그럼 이분이 진짜 실제 농사를 지으셨다 그러면 2억 5천만에 대한 자격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세금이 아마 0원이실 겁니다. 내년에 합산되버리면 세금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증액만 생각하지 마시고 텍스 이슈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46페이지인데 사업인정 고시문이에요. 아까 봤었던 사례인데 여기서 사업인정 고시문을 살펴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관련 법을 보셔야 돼요. 공공주택 특별법이죠. 그래서 이 관련 법이 내가 토지보상법에 있는 관련 법인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하는 거나 지자체에서 하는 게 모두 수용을 일으킬 때 그게 토지보상법상 적용을 받는 법들이 전부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법이 토지보상법에 나열되어 있는 법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인정 고시문 날짜가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주택특별법이 이 토지보상법 제4조 제8호에 보시면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서 110가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총 110가지인데요. 지금은 여기 11번 보시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조서 써져 있죠. 그러면 이 고시문에 따른 토지 소유자들은 수용을 받을 때 일정한 감면 요건에 대해 해당을 하면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감면도 적용받고 비삼용 토지도 제외가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업인정 고시일, 아까 18년 8월 7일이었죠. 아, 7월 2일이었죠. 7월 2일이 이전에, 2년 이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다음에 3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첫 번째로는 비삼용 토지에서 제외되세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농지를 저 먼 지역에 샀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비삼용 토지 제외가 안 된다. 왜냐하면 농사도 안 지었다는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불로소득을 막고 투기를 막기 위해서 원래 자기가 사업용을 쓰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는 세법상 10% 중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 같은 경우는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했으면 그걸 봐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삼용 토지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그러면 각 지목마다 사업용 토지의 요건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농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소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도시지역 내에서는 자연 녹지만 가능하세요. 거기에서 농사를 지은 것만 비삼용 토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임야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죠. 그 지역에서 거주만 하시면 돼요. 소재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다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 간단하게 개요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공익상 필요나 산림의 보호 육상이 필요한 임야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다 비삼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즉 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장용지입니다. 목장용지는 좀 특이하죠. 목장용지로서 가축별 기 면적 범위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주산공지역에서 소지하지 않아야 되겠죠.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거주하고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택 부수 토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지역은 5배,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에는 10배입니다. 이 이하의 토지를 넘어서면 비삼용 토지가 돼버리시는 거예요. 삼용 토지가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별장 건물이랑 부속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토지. 기타 토지는 대부분 나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도 없고 그 다음에 대지로 되어 있는 건데 첫 번째로 보시면 재산세가 비과세에 감면되는 토지가 있으세요. 지방세법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산세,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 일정한 요건이 있으시니까 이따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세 번째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 이렇게 요건들에 부합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기간요건이 있죠. 비삼용 토지는. 어저께 내가 농사를 딱 지었다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거가 농사를 안 지었는데 하루아침에 판다고 해서 비삼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간요건 보시면 5년 중에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거나 두 번째 3년 중에 2년 이상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체 기간 중에서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만 사업용 토지로 봐줍니다. 그러나 수용 같은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에 치득하면 전부 다 해주는 거예요. 이 요건과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지득인데 공익수용 감면 적용입니다. 그래서 현금보상 10% 감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거죠. 그 다음에 채권보상 15%에서 40% 감면 받고 이거는 1과세기간 동안 최대 1억원 그 다음에 5과세기간 동안 최대 2억원까지 감면 받으실 수 있으세요. 과세기간이란 건 대부분 1년 기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실 것은 공익수업 관련해서 관련법령에서 명시된 사업인정고시일이라는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약간씩 다른데 사업인정고시일이 없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고 각각 법에 대해서 이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가장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본인이 받으셨던 고시문에 대한 거나 아니면 안내문을 보시면 관련법령이 나와 계실 거예요. 그 관련법령을 찾아보시고 그 관련법에 들어가시면 그 제일 1번에 적혀있는 거 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용 절차가 진행된다라는 그 법에 따른 문구가 있으면 토지보상법에 대해서 적용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4조, 토지보상법 4조 8호에 있는 별표 110까지 나열된 거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대토보상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인데요. 대토보상은 뭐냐면 공익사업을 시행을 하시면 그 내 토지를 우선은 양도를 하고 그 공익사업 시행 지구 내에서 다른 땅, 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대토보상이라고 해서 과세특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15% 감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과세 2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입법됐죠. 이게 감면율이 15%에서 40%로 인상하니 지금 국회 본회의 통과한 상황이세요. 아마 별일이 없으면 내년에는 대토보상을 하게 되면 그 선택을 할 때 40% 감면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 꼭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할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예요. 54페이지 보시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이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되고요. 두 가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설정이 된 게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도시지역인지 아닌지 그리고 도시지역이면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아니면 자연녹지지역인지 이걸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 도시지역에서는 세 가지 적용이 안 되세요. 첫 번째는 농사 지었다. 농사 관련된 건 다 안 되세요. 왜냐하면 8년 자격농지 감면 그리고 두 번째 농지 대토 감면은 안 되세요. 왜냐하면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수용 시에는 사업인정고시 2년 이전 취득은 무조건 사업용으로는 의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 도시지역이지만 자연 녹지지역이잖아요. 그러므로 위에 있는 해당 사항들이 전부 다 적용이 되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비삼용 토지 제외는 농지 같은 경우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아래쪽입니다.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여기에 개발 제한 구역이 설정될 수 있으세요. 지금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3기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3기 신도시 지금 94%가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지금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발 제한 구역 감면에 대한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개발 제한 구역 감면이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감면이 적혀 있으면 두 가지 감면 요건이 있는데요. 25%짜리 하나와 40% 감면 요건이 있습니다. 공통 요건은 뭐냐면 취득일, 취득했을 때부터 수용일까지 수용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그 다음에 연접한 시군구 그 다음에 직선거리 30km 이내에서 계속 거주하셔야 돼요. 잠깐 일탈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잠깐 일탈이 예를 들어서 요양이나 아니면 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는 그런 애외 사항만 빼고는 계속 거주하셔야 돼요. 여기서 취업은 안 되세요. 아시는 분도 서울 수도권에서 수용을 받으셨는데 부산으로 잠깐 취업을 하셔가지고 지역 이동이 있으셨는데 이 감면 요건이 위배가 됐습니다. 계속하여 거주하셔야 돼요. 그러게 되면 수용이 20년 이전에 취득했다. 그러면 25% 감면이 되고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이전부터 취득했다. 그러면 40% 감면이 되세요.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일은 가장 최초에 지정된 게 서울 수도권이 71년도세요. 71년도부터 77년도까지 개발 제한 구역을 전국으로 여러 지역에 대해서 개발 제한 구역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점은 71년이구나 라고 먼저 알고 계시면 돼요.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파트 3입니다. 파트 3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과 기본적인 원리를 좀 아셔야 상담을 하거나 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도 이해가 좀 편하실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란 그 자산의 양도에 따라 대부분 양도 과세 대상 그룹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죠. 그러니까 수용 같은 경우도 토지만 수용되고 건물 수용되는 거 그러면은 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내는 게 아니라 건물도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분류과세 방식을 택함에 따라 별도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종합과세가 1년 동안 되잖아요. 이자 배당 그 다음에 연금 기타 다 합쳐서 하지만 그거랑 별도예요. 별도로 해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되어 있어서 따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 시간 동안 축적된 소득이 큰데 이걸 종합소득이랑 합산해 버리면 그 세금 자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분류해서 따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소득 따로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아까 말씀드렸죠. 요율 대충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우선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죠. 그 다음에 일반 과소신고는 10% 부정행위 과소신고는 40% 그 다음에 납부지연은 미달 납부한 일수마다 0.025%가 가산되세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많이 놓치세요.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해에 양도소득이 발생해서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있다. 하면 근로소득자는 당일 연도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그분을 활용할 수가 없으세요.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신 아버님이 땅을 팔았다. 그런데 양도소득 금액 100만 원이 넘었다. 그런데도 부모님을 이렇게 근로소득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다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도소득세 일반 사항 중에 또 하나 비과세랑 과세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비과세는 아예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주로 많이 알고 있는 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 다음에 과세가 되는 것 중에서 일반과세가 있고 그 다음에 중과세 중과세는 최근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 중과세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비삼용 토지 비삼용 토지 10% 증가되시잖아요. 이런 중과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감면 적용을 받으시죠. 농지 감면이나 아니면 대토 감면 그 다음에 공익수용 감면들을 적용해서 이것들을 믹스해서 세금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63페이지 보시면 이걸 보시면 계산 구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바로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한번 두 가지 케이스를 계산을 해보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간단한 사항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문제 보시면 두 토지 소유자 중 누가 납부세액이 많고 얼마나 더 납부하여야 할까요? 그래서 상황을 가정해봤습니다. 19년도에 사업인정 고시가 나왔고 그 다음 20년도에 수용보상금을 각각 토지 소유자 A와 B가 10억원씩 수령을 했어요. 토지 소유자 A씨 먼저 볼게요. 2000년도에 수용부동산 전 3억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거주하면서 계속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8년 농지 자격 감면 1억원을 적용을 받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B씨가 있으세요. 이분은 18년도에 취득을 하셨네요. 수용부동산 대지 6억원에 취득. 그러면 취득가액이 두 배나 높죠.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나올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대지는 어떤 용도로도 쓰이고 싶지 않아서 비사업용 토지가 됐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사업인정 고시 2년 이전에 취득하면 내가 그 땅을 사업용으로 쓰고 있지 않아도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를 해주는데 사업인정 고시 1이 2019년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토지 취득을 언제 했죠? 2018년도에 하신 거예요. 18년도에 했기 때문에 2년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 땅의 대지를 만약에 어떤 사업적인 목적으로 썼다고 한다면 비사업용 토지 10% 중가를 안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거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세요. 그러니까 중과세를 받는 상황이에요. 위에는 일반과세로 세금 계산을 하겠죠. 그럼 이제 계산식을 토지 소유자 A씨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A씨 보시게 되면 양도가액 10억원 그 다음에 취득가액 3억원 그리고 양도차액이 나오죠. 7억원 나오세요. 나머지 기타 경비는 아직 반영은 안 한 거예요. 계산을 이제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있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뭐냐면 3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1년에 2%씩 그러니까 3년부터 시작하니까 6%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6%부터 최대 15년간 30%까지 그래서 30%의 적용을 받으시는 거예요. 30%까지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축축된 거에 대해서 빼주겠다라는 게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물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그 주택에 대해서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1년에 8%씩 10년간 80% 받을 수 있는데 여긴 주택이 아니니까 일반적인 지금 농지잖아요. 그러니까 30% 감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2억 1천만원을 빼게 돼 있죠. 그럼 4억 9천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250만원 양도소득은 일반적으로 모두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인당 1년에 한 번 250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50만원 받게 되면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 4억 8천 750만원이세요. 여기서 이제 세율을 곱하게 되죠. 세율은 이제 6%, 15%, 24%, 35%, 38%, 40%, 42% 이렇게 종합소득세 세율을 양도소득세도 그대로 준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습니다. 3억원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40% 구간을 적용받으시고 누진세율을 뺐을 때 누진세율이 얼마? 2,540만원을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산출세액이 나왔습니다. 산출세액이 1억 6천 9백 60만원이 나오셨어요. 그 금액이 나왔고 여기서 아까 8년 농사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자경감면 당연히 적용을 하셔야겠죠. 자경감면 적용을 하면 1억원이 빠지세요. 그러면 1억원이 빠지면 6천 9백 60만원이 되시죠. 여기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죠. 지방소득세 10% 10%를 더 적용을 하게 되면 정말 납부할 세액이 다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7천 6백 56만원이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따지는 실효세율이라고 있어요. 실효세율이 뭐냐면 10억원 받았을 때 7천 6백만원 내셨죠. 그러니까 얼추 실효세율은 7.6% 정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소유자 B씨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볼게요. 토지소유자 B씨는 10억원 받으셨고 취득가 아까 2배나 더 높았었죠. 3억원에서 6억원 6억원 빼우면 양도차액이 얼마? 4억원 그런데 이분은 20년에 보상받으셨는데 18년도에 취득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3년이 안 됐네요. 그러니까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하나도 없으세요. 0% 그 다음에 양도소득금액 4억원 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얼마? 3억 9천 7백 50만원 아까 앞서 살펴보신 거랑 똑같이 세율구간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죠. 하지만 아까 뭐라고 했죠? B3용 토지는 10% 중과세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40%가 아니라 50%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율이 확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표준 고박이 50%하고 마이너스 얼마? 2,540만원 빼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1억 7천 3백 35만원이 나오세요. 하지만 이분은 사업인종고실 2년 이전에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웬만큼은 받을 수 있는 공익수용감면 10%도 못 받으세요. 그래서 감면세액이 0원이세요. 여기다 지방소득세 10%를 곱하면 1억 9천 68만 5천원 아까 앞서 보셨던 분이랑 거의 큰 차이가 나죠? 2배 이상 차이가 나세요. 그러니까 실효세율은 얼마다? 19%가 되죠? 10억원에서 1억 9천만원 그러니까 19%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이 계산식을 보면서 또 말씀드리는 바가 뭐냐면 실무에서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는 그 얼추 딱 봤을 때 그 경험이 많으시면 실효세율이 대충 나오세요. 뭐 10억 정도 팔았다 그러면 실효세율은 15%에서 18%다? 20%다? 20억 넘어가면 25% 넘어가세요. 실효세율 그러면 20억이면 25%니까 5억원 정도 나오십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토지수용 같은 경우는 이런 감면 적용을 정말 받냐 못 받냐에 따라서 실효세율의 액수가 아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토지수용자 A씨 같은 경우는 1억원 받으니까 실효세율이 뚝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 같은 경우를 상담하실 때 쉽게 이렇게 실효세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좀 곤란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뢰도가 깎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세액이 얼추 계산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3억원입니다. 했는데 막상 계산을 해보니까 3억 5천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고객은 신뢰를 많이 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세액계산 차이가 크게 나느냐 라고 해서 계산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세요. 여기까지 우선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66페이지 이후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또 2주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교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